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단 총장 한반도 보금통일 선교대에 앞서서 우리 소프라나와 민은홍님의 사냥을 하나 듣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보는 봄의 꽃 향기와 다음의 여름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 없는 은혜 내 삶의 강경도 달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시 언제든 지하여 내 삶의 강경도 달아도 없 Society 빛나는 많은 건altro 그 나라가 있는 Зап일은 사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믿는 것들이 이렇게 나아들어 나와 내 삶의 강경도 달아주시옵소서 너희가 tapes이 다운 여행으로 주의하여 내 삶의 강경도 달아주시옵소서 내가 이뻐하게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람 당연한 건 아니라 그대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대였어 모든 것이 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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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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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